그럼 우리가 게임을 한번 해볼까요? 잘 모르겠다. 나 왜 게임하면 신나지? 나는 솔직히 6에서 게임만 하고 나와요. 맞히든 안 맞히든. 아니 뭐 게임을 되게 잘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게임을 했겠지. 그냥 본인이 차별하고 싶어서. 좋아. 맥이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게임을. 자, 렛츠고! 렛츠고! 자, 여기서 할 게임은 연상 퀴즈, 나를 맞춰봐입니다. 나를 맞춰봐? 자, 우린 보면 안 돼요. 우리 팀은 보면 안 돼요. 됐어요, 갑니다. 잠깐만, 뭐라고 해야 되지? 내 인생. 나는 쓰댕. 육삼 빌딩? 육삼 빌딩? 우리의 문제를 내가 맞추는 거구나. 그러면 그냥 막 말하면 되잖아. 자, 이 팀 문제 낼게. 이거 게임이 어렵구먼. 자, 열쇠야. 너부터. 아, 뭐하냐. 어, 좋아. 많이 줬다. 정말 많이 줬네. 자, 미주야, 미주야. 좀비인가? 내 엄지 손톱. 봐봐, 엄지 손톱 봐봐. 봐봐, 엄지 손톱 봐봐. 야, 미주야. 미주야, 다시 해. 내가 왜 보여줘야, 누가? 좀 보게, 미주야. 이거는 많이 준 것도 안 준 것도 아니다, 이거는. 많이 준 것보다 많이 준 것보다 많이 준다고. 아, 너무 어려워. 이게 너무 다했어. 유남생. 우리 아버지가 많이 해, 집에서. 아버지가 많이 해, 집에서. 어떻게 아오! 야, 전화드려. 알았어, 알았어, 잠깐만. 장인어른 되실 분일 수도 있는데. 장인어른 되실 분일 수도 있는데. 알았어. 우리 아버지가 TV 보면서 이걸 많이 해. 트리? 마무리 잘해요. 내가 잘할게. 자. 사람은. 아, 진짜. 사람은. 아, 진짜. 일단 서술이 형이야. 일단 서술이 형이야. 오케이. 들어봐.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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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자고로. 누구나. 과약으로. 이거를 해야지. 마무리 잘할게. 잘할게. 그치, 탁탁탁 해야지. 손톱 깎아야지. 손톱 깎기, 손톱 깎기. 손톱 깎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어요. 자, 갑니다. 전소민. 전소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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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얘기해? 내가 거쳐줄게.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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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가 되게 세. 임팩트가 되게 세. 바나나? 바나나. 왜 바나나니까? 원숭이? 원숭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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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그렇게 뻔하게 주지 않아. 나는? 변발. 변발. 변발? 아니. 바나나, 변발, 전소민? 뭐요? 변발. 아, 전소민, 변발, 바나나 뭐지? 원숭이. 전소민, 변발 뭐지? 대구리가 변발이랑 바나나를 먹을 수도 있잖아. 대구리가 변발이랑 바나나를 먹을 수도 있잖아. 대구리가 바나나 먹는다고? 대구리가 변발이랑 바나나를 먹을 수도 있잖아. 원숭이? 뭐야? 딱 나왔네. 이걸 진짜 모르겠다. 힌트가 구려. 정답 뭐야? 오랑우탄. 오랑우탄. 정답 좋잖아. 전소민이 왜? 소민이. 정답. 정답. 전소민이 오랑우탄. 변발이 왜 오랑우탄이야? 머리숱이 별로 없잖아. 변발. 변발? 이거 할애할게요. 변발은. 아, 오랑탕이라는 말도 몰라요. 오랑탕. 울랑탕이 뭐야, 참. 오랑탕이고요, 오랑우탄. 야, 그건 나무 늙어. 나 울렁딱딱 이런 거 몰라. 아니, 아까 인터뷰를 요청하셨다가 그분 명함인데 인터뷰 당시 받았더니니까. 이건 너무 확실한 힌트 준 거 아니야? 아니면, 아니면. 그래서, 뭐 하면. 이렇게 닮을게. 언니. 너희들 왜? 이렇게 닮을게.